Okáb Magic 3, 4, 8 동원 신도하면 2, 8, 8, 5, 6, 7, 6, 7, 8, 8, 9, 10 상대팀 wife 크리ban 23 cient 1, 2, 8, 10 이험을 해줬어요 자 손님 실주 없이 fareании 레이 piej kunna 왁 commen습니다 , 꼼꼼꼼꼼ya 놓치 아 아 아 아 ben 자 1구 5ホắc 때요 네디 슬리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so 얼마나 하다 위로 부른 뜨면 시간 도저히 보게 되느라 어 야 아 아 아 아 24초번 해면 되니까 좋았어 자 2대0으로 승리 자 사이클 1번 9초파리 레디 셋 고 천천히 천천히 1대0 타이머샷 레디 셋 고 천천히 2대0 2번 나옵니다 2번 12초 2,3,4 다 타이머샷 레디 셋 고 천천히 천천히 1대0 레디 셋 고 가슴 천천히 ansen 너무 부족해 2대0 승 그러면 사이클 스태키 4번 업을 할 필요 없다. 끝났으니까 알겠지? 더블 스태키 1초 13초 2, 1분 나왔다. 레디 셋 고 천천히 다시 원래 이것부터 올려놔. 오케이 올릴까? 그거는 둘이서 딱딱딱 이렇게 원래 혼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일단 시작하는거니까 딱딱딱 올려. 한번 실수하면서 이렇게 기름이 흘러날라. 2라운드 11, 13초 2, 1, 0이다. 레디 셋 고 딱 올리고 정확하게 올리면 딱딱딱딱 자 0대1 넣어줬습니다. 12초 069 나왔다. 안전하게 해라. 레디 셋 고 1대0 좋았어. 레디 셋 고 1대1이달 1대1이다. 체크 4단계 1대1이다. 3될 첨 9 그걸 안전하자. 눌러. Let's say 자 이제 이러면 1대1 일이라. 마지막은 11초 7, 8일 나왔다 상대팀 자 너희들 레디 세트 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은 쳤다 그지? 네 팀씨가 밀려 상대팀 22초 공룡사다 레디 고개 숙이다 세트 고 벌려나가고 빨려야 되는데 고개 숙여 들어가 고개 숙여 들어가 팡 자 22초 충분하다 천천히 자 신 안전하게라 몇 빨려야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 자 21초 308 자 포 레디 세트 고 19초 308 실수하면 안 나온다 자 시현이 실패한다 빠르게 아 20초 아 자 상대팀 숙리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네 아 그렇습니다 자 사이클팀 릴레이 1번 상대팀에 58초 나왔다 레디 세트 고 고 아 こ 이빨 아 jako 아 이거 아 으 으 아 천천히 괜찮아 끝까지 천천히 아직 상관없다 천천히만 끝까지 천천히 안전하게 충분하다 빨리 들어가고 그렇지 천천히 13초만 남았다 천천히 오케이 1대6 자 두번째는 15초 남았다 15초 남았다 준비 레디 셋 고 천천히 안전하게 괜찮아 끝까지 빨리 들어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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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천천히 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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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릴레이를 했단 말이야 3대 2로 3 자 이렇게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말간다